차라리 두 번째 뉴스입니다. 다음 달 16일 이후 생산되는 승합차는 속도를 시속 110km 이상 낼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럼요. 자동차 담당 기사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대형 버스와 트럭에만 적용하던 속도 제한 장치를 8월 16일부터 일반 승합차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차종은 12인승 이상 승합차인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기아자동차 카니발, 땅용차 코란도 트리시모 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속도를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만드나요? 자동차 두뇌에 해당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거기에 110km 이상 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입력한다는군요. 가속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더 이상 속도가 안 올라가는 거죠. 정말인가요? 그럼 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승용체위까지 적용됐으면 좋겠네요. 승합차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 좋은 정책인데요. 꼼수를 써서 위반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지 그게 또 문제네요. 그래서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 때 속도 제한 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또 해제 사실이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속을 하다가 번호판이 찍히면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한 사실이 입증된 셈이니까 과속 과태료 외에 자동으로 100만 원이 더 부과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과속은 금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